어? 전화네? 여보세요? 여보, 어디예요? 우리 여보 맛있는 저녁 만들어주려고 퇴근길에 로컬푸드 매장에 왔어요.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싱싱한 엽 체류도 많고 금 체류도 있어요. 뭐 사갈까요? 어, 우리 오늘 그냥 외식할래요?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식자재로 만든 음식을 흔히 로컬푸드라고 하는데요. 로컬푸드라는 외래어 대신 지역 먹을거리라는 우리말로 바꿔 사용하면 어떨까요? 그리고 엽체류는 잎 채소류, 근체류는 뿌리 채소류, 스마트팜은 지능형 농장으로 바꿔 쓰면 그 뜻이 훨씬 더 쉽게 다가옵니다. 여보, 어디예요? 우리 여보 맛있는 저녁 만들어주려고 퇴근길에 지역 먹을거리 매장에 왔어요. 지능형 농장에서 생산한 아주 싱싱한 잎채소며 뿌리 채소가 많아요. 뭐 사갈까요? 아무거나 좋아요. 여보가 만들어주면 뭐든 맛있죠. 사랑해요. 나도요. 이 캠페인은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 전주대 국어문화원과 함께합니다.